인테리어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아트월 이야 진짜 대박이다. 아트월 슈가 웨인스코 팀 오케이 슈가 벌레가지 이야 진짜하다 이거 뭐니? 진짜 내 머리도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아,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 테스트 좀 해 아,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자, 종구야 야, 페인트칠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뭘 좋아하고 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 아니, 드라이브를 들고 가지 왜 드라이브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오우, 야, 야, 껄죽하다, 껄죽해 찐하게, 세영아 봐봐, 형, 봐봐 오우 찐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야, 재영 진짜 잘한다, 너 재영, 네가 제일 멋있어, 와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자, 긴 거래 네 빠르게 하자, 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 나는 아, 나 하나를 너무 늦게 했다 아, 나 하나를 너무 늦게 했다 형, 이제 나 뭐 할까요 너, 저 벽, 벽 나머지 좀 얼룩덜룩한데 저걸로 좀 치료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나, 나, 내가 저 다 칠했어 알아요 형아, 거의 다 해간다 다 해? 어, 좀 많이 힘들다 파이팅 카메라 섹시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미안했어, 이거 다 할 수가 없는데 오, 야, 이거 절묘한 타이밍 보고 있어요? 응 하, 근데 이거 다 칠하고 빨리 바닥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거 다 칠하고 빨리 바닥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아, 그렇네 자, 모서리 작업하러 갑니다, 형님 오케이 오, 느낌이 있어 뭔가 저 이거, 이거, 이 와중에 비주얼 이 와중에 비주얼 시기 이 와중에 비주얼 시기 이 와중에 비주얼 시기 아, 태용 네 형, 지금 이 이거 안에 들어와서 이 조금만 고프로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 잘 나오게 세팅하고 저쪽 어디에 내가 있어? 깔끔한데? 깔끔한데? 그래? 한 면은 노란색으로 칠할 걸 그랬나? 아니야 괜찮아? 한 면은 포인트 주면 되나? 네, 포인트 주면 되나? 오케이, 퇴어! 아, 지남주아 왜요? 바닥과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바닥과 중간 거랑 다르게 꼈다 이케아는 드로일 수 없는데 원래 저런 사람들 꼭 한 명씩 나와야 해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아우, 오케이, 편하네 남준아, 괜찮다 오케이, 편하네 남준아 네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 이게 뭐라 생각해? 뭐, 도와드릴? 이게, 아...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짧은 거? 네 이거 똑똑하다 저 확대된 거 저거 미묘한 절 확인하세요 아이고, 너무 신나네 아이, 신나 아이고, 아...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야, 바닥까지 언제 다 하냐, 이거? 바닥, 바닥을 제가 깨요 이거 하고 자, 이거 엉덩이가 어디 갔어? 나 발, 다리, 어, 다리 꽂으면 끝 끝 끝 나이스 끝 뭐 하고 있어, 지금? 도와줘? 이거 책장이잖아, 야, 책장 혼자 하기 힘들어 응 응 이거 했잖아 이거 그냥 손으로 쓰는 붓은 없나? 그거 있어, 저기 롤러 랑 붓 따로 있어 어, 있네? 응 종국아, 이거 한 번 더 주면 안 돼? 내가 여기부터 바닥 깔고 있을게 아,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비켜줘야 되나? 아니, 일단 이쪽 면부터 하면 되니까 하고 왼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야, 남준아 네? 야, 조립을 잘못한 거 같아 형, 그거 방향이랑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진짜 아니, 여기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넣으래 이거, 와 이거 일났네 아, 이거 시작부터 아득하네 아 아 똑같이 생긴 것 중에 어떤가 이건가? 이거, 이거다, 이거 젖었다, 젖었다 젖었다 여기 정답 살았다 자, 야 야, 망했다 형님 야, 진짜 좋은 생각났어 문 열지마 형, 문을 그냥 떼버려요 아니, 문 열지마 됐어 됐어 형님, 이거 끝났어 네 지금, 체인지? 응? 체인지 할 것도 없어요 나이스 야, 태용아, 여기 발라야 되냐? 네 태용아, 여기 발라야 되냐? 네 고풀어 고풀어? 형, 이거 너무 방해될 것 같은데? 이제는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어 형 이 형이 시작하니까 갑자기 덤벼어 못 듣던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 됐어 끝 페인트 끝 페인트 끝 페인트 끝? 아, 수고했다 페인트 끝? 야, 페인트 약간 추상화 같은데 페인트가? 맞아 아티스틱한 방으로 가자 안 되겠다 어휴, 괜찮으세요? 여쭈어 야, 우리 방 좀 와봐 우리 방 좀 와봐 와, 여기 던전의 보수방 같기도 하고 야, 창문 노란색? 어? 창문 노란색? 아, 이거 끝에 일단 하고 아, 여기 끝에 마무리 작업하고? 네, 못 했어요 세심하게 어째, 생각보다 세심한데? 어째, 생각보다 세심한데? 어째, 나보다 세심한데? 톡톡톡하란 말이야 톡톡톡, 봐봐 어째 자, 이제 위에도 담당해줘요 잘하고 있어 칭찬 기법이라고, 형님 칭찬 기법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아 가사 경고 혹시? 아 네 아 나중에 모여줄게요. 태형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남자. 태형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좋아.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빛의 경과 사방을 시작했습니다. etsu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알았어. 가러 가세요. 저녁으로 가라고요? 같이 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여행하는 곳은? ㅇㅇㅇ 번지는 곳으로 넘어갔을 때요. 번지가 바로 점프하러 올라가세요. 어떤 곳이 되나요? 창문에서요? 여기가 번지것입니다. 오이, 좋다. 이렇게 해야겠다. 야, 느낌 있다니까, 우리 집? 아, 이 책상 다 튀겼는데, 노란색. 제가 튀겼어요, 형. 아, 괜찮아, 괜찮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자, 뭐야, 또 뭐 있어? 뭐 남았냐? 뭐 남았냐? 와서 이거,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와서 이거,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약간 이거 매트 하나 해놨어. 사장님. 사장님, 윤희 형. 뭐? 매트 같이 갑시다. 아, 안 끝났어, 이거. 네?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됐다. 야, 지배야, 끝났다. 곧 끝났다 했어 봐. 자, 이제 옮겨줄까? 어? 옮겨줄까? 아직 괜찮아. 얘기할게.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야, 우리 너무 다큐 아니야? 우리 쪽만. 이거 아닌데? 형이 아니잖아. 제가 이 큰 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내가? 이거, 형님. 이거 다 하고 해도 돼요? 몇 번 안 걸려요? 아니, 이거 저기 잡아서 이렇게 돌려줘. 이쪽, 아, 이쪽에서 하게? 응.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지, 여기. 여기 나사나 이런 거 써? 응. 내가 이쪽으로 옮겨줄게, 박스를. 오케이, 땡큐 땡큐. 안 돼. 좀 멎어내려. 멎어내려. 아니,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아니, 내가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사수 아니었나?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각 팀마다 스탭 찬스권 1회씩 저희가 더 드리도록 할게요. 다 만들었는데 뭔 스탭 찬스여?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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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는데 이제 스탭 찬스 그러면. 스탭 찬스 그러면. 스탭 찬스. 스탭 찬스. 아, 예. 제발 이거. 와, 이거 책상. 야, 이 책상. 책상 좀 해서. 이거. 이거. 와, 이거. 일났네. 도대체 이게 뭐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차이점이 뭔데, 얘네들이. 야, 이쁜데? 느낌인데? 느낌인데? 괜찮은데? 거기 그쪽 드리핑하고 딱 창에 노란색을 하면. 야, 느낌 왔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을 보고 막. 지금 난리 날 거야, 지금. 와, 저기 살고 싶다. 확실하지? 맞지, 맞지. 우리한테 그거 비싼 돈 주고 해줄 테니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막. 섭외 쏟아지고 있어. 아,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어, 처음에 번질뻔 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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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자, 자, 자. 네, 형. 형. DNA 같지 않아요? DNA 같지 않아요? DNA. 이건 예술이라니까, 태형아. 자신감을 가져. 본인으로 한번 보여주신 것 같다. 흰색은 마리에스타. 우와. 근데 여기는 진짜 만화에서 보는 집이다. 우와. 우와. 여기 약간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데? 멋있데요? 우와. 가고 들어가고 하면 어마어마해진다니까. 어마어마해진다니까? 태영이 거 벽면 함면은 딱 무슨 작품 같다. 뭔지 맞춰봐. 어, 산. DNA야. DNA야. 안 돼, 이거 아직 완성 안 했어, 길을. 아, 오케이. 그럼 갔다가 다시 올게. 어. 지금 모르겠으니까. 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우리 거의 끝났어. 이제 배치만 하면 돼. 형! 형! 왜? 소파 어디 둘 거예요? 소파? 소파는 저기 저쪽, 저쪽. 창 쪽에 두는 거야. 아,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 뒤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생님, 여기 소파 한 번만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딴 거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손 많이 타네. 손 많이 타네, 어이. 야, 바닥 다 깐 거지, 이거? 예, 예. 바닥 다 깐 거지. 그럼 좀 이따 러그 깔고. 뭐, 끝났는데, 우리? 옮기기만 하면 돼, 얘 되면. 그러면... 으쌍이 쐈게... 형, 뭐야? 어? 아니, 왜 이렇게 해서 뭐가 계속 나와? 형은 약간 이런 거 만들고 있었구나. 계속 다 만들고 있었구나. 지금 세 개 만들었어. 그것 좀 가져와라, 지윤아. 그 사다리. 왜요? 조명 달아야 된대. 어디에 달아야 된대요? 시계도 달아야 돼요, 근데. 아,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았습니다. 아, 그거구나. 야, 근데 그걸로 안 될 거 같은데? 좀 더 높은 거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까는 닿기는 할 거 같은데요? 천장에 닿아요, 거기가? 네, 닿아요. 사유롭게 있어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펼쳐진 새 아, 지금 닿은 거 아니었어요? 언제 달아요? 아, 이거 만들어야 해, 닿아주지, 놈아. 아, 왜 안 만들었죠? 나 방금 봤어. 왜 방금 봤을까? 왜 방금 봤을까? 이렇게 동생들이 열심히 일하는... 넉! 내가 지금 우리 팀 전장을 지휘하고 있어요. 정국이 다 됐어? 큰일 났다. 왜?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제가 뭐 잘못한 거 같은데? 뭐, 나 안 달았어? 소중한...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 대세야? 아니, 요즘 대세야, 이거 한 칸만 두는 거. 아, 요즘 누가 그걸 선반을 다 써. 두 칸이나 한 칸만 쓰잖아요. 한 칸을 하지. 일부러 자리 차지하게. 요즘은 그렇지. 뭐가 문제인데, 이따 한 칸 한 칸 더 할 수 있네. 아, 다른 걸 못 하는 거야? 위, 아래가 바뀌었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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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대충. 이렇게만 쓰면, 쓸 수 있으면 되지, 뭐. 아,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철 저거 꽂아서 그렇게 쓰는 건데, 뭐. 뭐가 문제야? 없어. 됐어. 두 칸이면 원래 좀 요즘 과해. 한 칸이 센스가 있는 거거든? 응. 이건 맞아. 세 칸. 더하러 갈게. 형, 언제 돼요? 다 됐어, 인마. 기다려 봐. 아우, 그냥. 이게 뭔가... 아이, 그, 내가 해야 돼. 아, 손들지 마. 좀. 엄마, 그, 정신 살 까놓고. 어? 정신 살 까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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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너무 짱짱하지, 그치? 여기가 되잖아. 밑에 저거 큰 잼. 야. 아래. 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봐봐, 야, 봐봐. 소파를 여기다 두고 싶거든? 응. 나, 나 앉았을 때 빛이 뒤에서 오는 걸 좋아해. 일단 이거를 저기 구석창에 옵니다. 어, 사실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쪽으로? 센스 있게. 너 먼저 들어와야 돼. 어. 와, 진짜. 이거구나, 이거. 아, 얘 너무 커. 야, 너무 길어. 싹. 하아. 모야, 계속 돌아? 우리 계속 돈 넣은 건가? 우리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 다 했다. 그만하고 바닥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깔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이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씩 깔아야 되지. 하나씩. 반, 반. 뭐야, 뭐해? 하나가 모자라지? 여기 있잖아. 이거 왜 여기 있냐? 누가? 야,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형, 뭐야? 잭슨 블록 타이리에요, 형. 야, 돌려봐. 여기다 손 닦은 놈 나와. 너냐? 너냐? 야, 근데 왜 부족하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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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얼굴에 다 튀었어. 야! 얼굴 얼마가 뛰었길래. 열정, 열정. 야, 좋다. 열정만이 살기겠다. 네가 어서 담아봐, 좋다. 아, 우리 집 소파가 저기 있다. 오, 야, 느낌 있네.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진짜? 일단 잘 안 울게 좀 이렇게 잘 달래줘. 달래줘? 응. 자, 오케이, 간다. 종국아, 이리 와봐. 소파 옮겨야 돼, 이리 와. 이거 먼저 치우자. 소파 옮겨야 돼, 이리 와봐. 함께 있다면 카페트 까야 되겠다. 자, 들어가세요. 응, 나오세요. 아, 소파. 어, 어느낌. 오. 사유롭게 조명들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제. 오빠, 어디로 가? 여기, 일단 여기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야. 아, 아! 아! 어! 왜요? 아니, 이게. 형, 그냥 우리가 할까요? 이게 잘 안 걸려. 제가 할게요. 형, 형. 저거 해. 다른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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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이거 어디 가라, 그냥. 아이. 자, 이거 테이블 여기 딱 놔두고. 응? 그렇지. 자, 시계 박고 있을게. 야, 어디 갔냐, 이거? 이거 앞에다 박아야지. 아, 시계 어디 갈까? 시계 여기 걸래, 여기 걸래. 여기 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좋았어. 야, 조금만 뒤로 가져야 되나?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네, 어렵다 했지, 내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어렵다 했지. 아, 됐다, 됐다. 아, 역시 정국이네. 아, 아이고. 좀 더. 티비 딱 있고. 딱! 그림 같은 짐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평생 살고 싶어 따라따따따따따 꽃바람 연인인가 이거 어디야? 그거 뭐, 이런 데 나온다 했지?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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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한다. 정국이 씩씩 떼는 거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형은? 정국이 잘한다. 여기 거울 있으면 안 되지.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문이라고 치면 여기 끝에. 시계 마트 시간 보면서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좀, 좀. 약간 구석으로. 그냥 넣을게. 사실 이거 뭐고, 이거. 그냥 뭐 어디 숨겨봐, 이거 좀. 거울 기리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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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여기 사이에 넣어리. 여기 넣어버려야지,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센스야, 이거. 수납의 기리리. 이건 진짜 센스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자, 마지막. JK. JK. 이리 와. 그 둘이서 들으라. 아, 생각 안 하면 너무 가벼워. 아, 생각 안 하면 너무 가벼워.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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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딴. 식물. 식물이 상가 옆에 놔둬다, 좋아. 그렇지. 그르티. 근데 이게 공가리 찬. 딱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커피 하나 더. 잠시만, 이거는 빼자. 커피 하나 더. 잠시만, 이거는 빼자. 이걸 빼고. 그렇지. 그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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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잘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럼 이게 이리로 가야 되나? 네. 기촌. 결혼은 아니고. 그르티. 야, 꽃이 이리로 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간이 조명이.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겨우 거울 옆에. 자, 조명 켜고 독서 공부하면서. 그르티. 상산기로 만들어 보자. 이게 뭐예요? 네. 소품으로 써. 가짜 책이랑. 이거 액자임 설마? 오우. 정국아. What? 형은 준비됐어. 오케이. 잠시만, 그대로 있어봐요. 아, 잠시만. 약간 뒤로 졌나? 살짝. 아니, 아니야. 어차피 균형을 맞추면 돼서. 기다려 보세요. 정국아. 정국아. 살짝. 높다. 오케이, 비켜 보세요. 딱 이 정도.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볼게요. 아니, 아니, 나와 보세요. 이렇게 떼? 응. 잘 했는데,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 됐어, 됐어, 됐어. 그 한 뒤, 뒤의 중간에. 중간에 낮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르티. 이즈. 야, 이건 뭐 우리가 뭐. 그르티. 그르티. 뭐 투표해 봐야 돼? 그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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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따. 야. 소파 저기에다 두고?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어디, 어디. 내가 봤을 때 소파를 상상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다. 그래, 여기다 두고. 오케이. 저기에다 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좋아. 그래, 나갈 것 같아. 하나, 둘, 셋. 저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시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도 우리 가고 있어? 우리 가고 있어. 우리 가고 있어. 내가 왔어. 우리 가고 있어. 우리 가고 있어. 우리 가고 있어. 이게 완전히 달라진 집. 이거 배치만 잘하면 돼, 배치만. 오, 형. 갤러리 같아. 네, 피치 차이. 배치 잘. 갤러리 같아. 네, 피치 차이. 배치 잘. 야, 어때, 어때? 느낌. 여기 완전 갬성이네. 뒤지지, 우리. 이거, 이거 좀 쩔었는데, 솔직히. 야, 합해, 합해. 알지, 알지.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좀 깔아보자. 야, 여기다 깔자. 한 귀퉁이에다가. 오케이. 이 의자 밑에. 의자 좀 치워볼래? 오케이. 배치는 남진한테 맡기면 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써도 되는 거예요? 어, 다 우리 거야. 야, 내 생각에 거울을. 어. 거울 요의가 날 거 같지 않냐? 거울 갑시다. 네. 야, 근데 조명 요인이 있을 때가 이뻤어, 남준아. 아니, 거울이 너무. 거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거울을 여기다 두는 게 어때? 조명은 절로 가는 줄 알겠다. 조명은 저희가 있을 때 이뻤어. 이.. where are you? 그린 들어왔어. 여기가 문제. 그. 아. 아. 이거.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운데에 둘러실래요? 형, 이것만 들고 와주시면 안 돼요? 저거? 여기다 놓읍시다. 태형아, 태형아, 나쁘지 않아? 좋아, 그림이... 아니, 이것을 이 구성에 박아줄래? 어떤 게 나아요? 아니, 나는 거기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뜬금없는 자리에 있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모서리로 가면 재미없어. 앉아봐. 우리 집 너무 좋다. 상상을 파괴한다. 상상을 파괴한다. 우리 집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저 검은색 의자만 살짝 빼면 되겠다. 저도 나쁘지 않아요. 자, 테이블 오지. 자, 자, 자. 어떻게 치울까?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힘을 불태워보자. 일단 얘가 여기 와야 되고, 무조건. 테이블을... 어떻게 둬야 되지? 형, 미안. 일단... 일단 책상을 주자, 주자. 어디다 놓을 거야? 여기, 대각선으로. 대각선? 어. 여기다 하지 않아? 맞아요. 대각선. 뭐 들어가야 돼? 다 했어, 얘들아. 됐어. 끝. 여러분, 같이 스태프분들에게 어필하는 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스카데나비아 스타일의 부기력 감성. 정확하게 녹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쇼파를 창문 쪽으로 붙여서 저희가 앉았을 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방 안이 더 잘 보이게. 여기 수납할 공간도 있고요. 네. 식물도 있고. 뭐 사실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면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는 방이 이런 방이 아닐까. 정확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많아요, 이 방이. 네, 그쪽 방 설명해 주세요. 아, 이제 저희 방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문화계 종사자분들이고. 맞습니다. 아니, 여긴... 한 번쯤은 나도 바스키야. 한 번쯤은 나도 앤디 워홀. 한 번쯤은 나도 도널드 저드처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이런 집을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야? 언제 이런 집을 살아보겠습니까? 왜 말이야? 자, 빨리. 자, 빨리 투표하고 끝냅시다. 설명은 다 됐고요. 자, 투표합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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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표 나는 다 됐다. 응. 의사해가 다 됐다. 또 이 사회로 다 됐다. 공연한 한 상품. 네. 자,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 다 나와서 투표 들어주세요. 이 투표는 너무 잔인하다. 아니야. 왜? 나는 막상 완성된 것보다 나쁘지 않은데? 맞아.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5표만 받았으면 좋겠다. 슈바 팀이 18표. 진 팀이 10표. 와! 엄청 많이 나왔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내가 봤어. 와, 진짜 대박이다. 짧은 시간 동안 꾸며보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될... 사실 저희 집을 이렇게 꾸미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시도라도 해본 게 어디입니까? 아, 나 재밌었어. 우리의 꿈과 상상의 달기를... 본인의 원룸이 생기면 이런 걸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방에 다 때려놓을 수가 없다. 항상 변수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달려라 방사는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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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